공산주의의 본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르크스가 책 쓴 지도 벌써 170년 현실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한 국가들이 무너진 지도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2018년에 한국에서 마르크스를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나눠봅시다 젊은 날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박철원 교수님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리키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이미 증명했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이미 한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경제에 이르렀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을 모은 책이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90년대 이런 책을 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도 맹렬하게 활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사회 구성체 논쟁이란 책을 편집한 사람 조기 편집자 이름이 조희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선거 때 다 이 사람 많이 보셨죠? 테레비에서 그 다음 장면이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천자유공원 메가도 동상을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같은 걸 해가지고 공산화를 막은 메가도 동상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메가도 동상 같은 거 허물어야 되는데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다 대중과 사회를 좀 더 급진화해서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이 계급 아닙니까? 지배자, 착취자 계급이 부르조아 피지배자, 생산수산을 갖지 못한 계급이 프로레타리아 역사는 이 계급 투쟁, 갈등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 마르크스의 핵심 이론인 계급 계급의식이라는 말을 2018년 서울시 교육감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지금 교육감입니다 이건 마르크스 유지적인 영향력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스 유지자들이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학생들 가운데서도 투철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아마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정화 교과서 반대한다 그리고 2016년인가 김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방송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유튜브에 가본 동영상이 있죠 이 통진소녀라고 불리는데 김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조아 계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하기 어려운 말을 썼어요 영어로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이 짧은 인터뷰에 마르크스의 핵심 이론이 다 들어가 있죠 부르조아 계급, 프로레타리아 계급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사회 각종 모순과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사회, 구조, 생산수단 이것이 만학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 이게 다 마르크스의 시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 학생을 제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짧은 시간의 인터뷰에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에 걸리네요 자, 그럼 오늘은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본질 지난주는 공산주의의 원전,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같이 나눴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책입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이게 절판돼서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면 빛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강의는 주로 이 책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의 국정교과서인 경제학 교과서 그 교과서를 그대로 뺏긴 것이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교제인 정치경제학입니다 이 소련과 북한의 중요한 공산주의 서적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버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에 강의 마치고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국정교과서, 소련은 공산주의 교과죠 또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이 쓰는 교제에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르크스가 썼던 용어를 통해서 이해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인데 북한과 소련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막 섞어서 섰기 때문에 참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되는데요 혁명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권력이죠 그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의 목적은 혁명하는 건데 혁명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려면 정권을 장악해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레타리아는 제일 먼저 정권을 잡아야 하며 국민의 지도적 계급의 지위에 올라가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로레타리아의 정권 확립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말로만 노동자의 세상, 프로레타리아 혁명,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정말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강력한 힘,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이 힘, 권력, 정권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 1850년에 구스타프 테오프라는 사람이 마르크스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런던에서 마르크스를 만난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마르크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다 마르크스를 만난 사람마다 그의 천재성에 감탄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주 지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머리는 무지하게 좋은데 지적으로는 천재인데 증오심이 너무 강하다 이 똑똑한 사람이 증오심이 강해버리면 마르크스처럼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이다 뒤에 마르크스를 만난 사람마다 마르크스가 비판을 잘합니다 누구든지 깎아내리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이 천재가 증오심을 가지고 비판을 해대니까 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똑똑한 머리로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르크스가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요? 귀족입니다 마르크스가 겉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그랬지만요 노동자, 농민들은 굉장히 무시했고 귀족들에 대해서는 지체 높은 사람 아주 존경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우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렇지 않다고 힘을 주어 이야기했음에도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라고 손세라를 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개인적인 권력의 획득이 그의 모든 노력의 목표라는 인상을 받고 그와 헤어지게 됐다 구스타프 테우프라는 사람을 만나 보니까 마르크스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했고 절대 아니라고 손사리를 쳤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마르크스의 모든 활동의 목표가 뭐냐면 개인적인 권력의 획득 힘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프로레타리한 말도 내밀고 공산주의라는 이론도 내세우고 겉으로는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가슴에 바뀐 목표는 권력의 획득 이 사람은 아주 권력 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1850년 비교적 젊은 나이의 마르크스를 만났던 어떤 사람의 목격담입니다 그 마르크스 이후의 모든 계승자들도 권력 중독자들입니다 스탈린, 권력에 관한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 혁명의 근본 문제는 가난한 자의 처우 개선이다 짓밟히는 자들의 인권 문제다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가 아닙니다 혁명의 근본 문제는 권력의 문제다 김일성도 똑같은 얘기했죠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정권 문제다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입으로 털어놓은 혁명의 근본 문제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윤리도 진리도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 얘기가 두 번째 혁명과 권력을 위한 윤리예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됨을 지키기 위한 윤리가 아니고요 공산주의 윤리는 혁명과 권력을 위한 윤리 진리의 계급성 혹은 당파성 이론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걸 계급에 따라 나누잖아요 프로리타리아 계급 또 브루조아 계급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계급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브루조아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브루조아들이 만들어낸 진리지 그건 프로리타리아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의 당파성, 진리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급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루조아의 진리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브루조아를 타도해야 되니까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브루조아가 떠도는 진리는 틀린 진리입니다 그럼 누구의 진리냐? 프로리타리아 계급의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방법론 진리도 계급이 있다는 거죠 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신학의 고대로 적용하면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게 됩니다 해방신학의 중요한 이론이 테이킹사이드 편들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편을 드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노예들하고 애굽의 바로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출애국기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셨죠? 바로 편을 드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노예 편을 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편을 드신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노예 편을 드신 하나님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누구 편을 드시겠느냐 이게 해방신학의 테이킹사이드 편들기 이론 마르크스의 진리의 당파성 계급성에서 나온 신학적 이론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편? 부자 편 손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 편 손 들어보세요 이두저도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은 오른 편을 드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신다? 성경에 그런 구절 읽어본 기억 있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부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오른 편을 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자 얘기도 많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난한 사람 얘기도 많아요 하나님은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마르크스러운 편을 갈라서 증오심을 부추기는 그런 저열한 행위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레닌이 청명 동맹의 임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로레타리의 계급 투쟁의 이익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도 당파성, 계급성을 띠는 것이고 교제가 없으신가요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저를 너무 열심히 쳐다보셔서 교안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윤리는 프로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계급 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며 자본자 계급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에 이로운 것, 그게 우리의 윤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가를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거는 윤리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민전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김일성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지도편단을 바란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느냐? 칼을 들고 땅벌 작전이라고 해서 재벌집을 습격해서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한 폭력범들이 노무현 정권대 민주화 투사로 인정이 됐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돼서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줬습니다 그게 왜 유공자가 되고 그게 왜 민주화가 될까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계급 투쟁을 위해서 한 것은 윤리적인 겁니다 재벌집에 쳐들어가서 경비원을 칼로 찌른 그것도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윤리는 계급 투쟁에 이익이 되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한 행동 그건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르크스의 악마성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타도하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마르크스는 자본자들을, 자본가들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대학에 다닐 때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가장 부유한 학생도 1년에 500탈러를 쓰는데 너는 700탈러나 쓰지 않았냐 제발 과소비를 줄이라고 아버지가 잔소리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가장 부유한 학생보다 더 많은 돈을 뜯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방학됐을 때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의 존재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뜯어먹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멀다는 이유로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앵겔스의 애인이었던 메리번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마르크스가 자기 친구인 앵겔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메리가 아니라 어차피 병도 들고 또 살 만큼 산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자네 친구 메리가 죽지 말고 우리 엄마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병도 들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 엄마가 빨리 죽어야 엄마 목소로 남겨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르크스의 글에 보면 자기 친척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1855년 3월 8일 날 마르크스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아주 행복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네 안사람 내 아내의 삼촌이 돌아가셨다네 자기 아내의 삼촌이 돌아가신 게 행복한 소식이래요 왜? 그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버지 돈 뜯어 먹고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래 사셔서 내가 유산도 못 받는구나 불평하고 자기 아내의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축! 정말 기쁘다! 드디어 유산을 받게 됐다 이렇게 조상들, 친척들 유산 뜯어 먹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평생 자기가 노동을 해서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친척들 유산 뜯어 먹고 살았고 제일 주된 수입원은 앵겔스 앵겔스는 부자였습니다 자본가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자본가인 앵겔스가 보내주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자본가인 앵겔스는 어떻게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마르크스한테 생활비를 대줬냐면 역시 자본가였던 자기 아버지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자본가의 기업 활동을 하는 돈을 공산혁명을 부르짖는 앵겔스가 몰래 빼돌려서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에게 평생 대줬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르크스가 자본가를 착취했네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본가들을 착취하면서 먹고 산 주제에 착취하는 자본가를 타도하자 그것이 그 자본가를 타도하는데 도움이 되면 모두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라는 참 무시무시한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교안에도 있죠 프란시스 윈, 마르크스에 대한 전기를 쓴 산에 뭐라 하느냐 사실 마르크스는 어른이 된 이후로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 말로는 노동자, 노동자 그러지만 본인은 노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맨날 남의 손 벌리고 남의 거 빼먹고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죠 앵겔스는 현금 상처에서 훔치거나 자기 아버지 회사 계좌에서 교활하게 빼돌린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의 신조 10항, 레닌이 한 말 제가 박헌영 강의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얘기죠 공산주의의 윤리는 공산혁명에 도움이 되면 옳은 것으로 관조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에 대한 밀고 부모를 고발하는 것조차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마다 자기 부모를 고발해서 수용소에 보낸 소년, 소녀들의 동상을 무수히 세워놨습니다 이걸 당성이라고 그러죠 당, 계급성, 당성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보여주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을 내세우지만 사실 공산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고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윤리고 이런 윤리를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혁명과 권력을 위한 조직 레닌이 아주 전설적인 책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운동의 활동가에게 필요한 유일하고 진지한 조직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엄격한 비밀활동, 비밀주의 가장 엄격한 성원의 선택, 정의주의 아주 정의의 분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직업혁명가의 훈련이다 아주 뛰어난 정의의원을 선발해서 직업훈련가를 처절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엄격한 비밀활동을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획득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기본 이론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우파, 보수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애국세력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인재, 리더를 길러내지 않았죠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비밀리에 그것도 정의의 분자들을 뽑아가지고 고등학생부터 치열하게 길러냈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길러낸 사람들 제가 여기서 이름을 쫙 읊어대면 수십 건의 소송에 걸리겠죠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시장도 되고 아주 높은 자리 많이 차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이 이론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혁명을 일으킨 정당의 이름은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건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1917년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 넘어서서 레닌이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자 동맹 이름을 따서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졌고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정당 이름은 사회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민주, 사회, 진보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사회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사회민주노동당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정식 정당인데요 그 혁명이 일어나기 14년 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2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대회 때 당원의 자격을 몇 가지로 하느냐 이걸 놓고 그 당시 사회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마르토프 이 사람도 유태인이었어요 마르토프라는 사람과 나중에 혁명을 성공시키는 레닌이 하루 종일 싸웠어요 하루 종일 당원의 자격을 놓고 마르토프는 당원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당 강령 노선에 대한 동의 이해가 되죠? 우리 당이 추구하는 노선에 동의해야 당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당비의 납부 한국에서 돈 내는 당원을 진성당원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는 돈 안 내는 당원들도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1903년 그 옛날에 벌써 당의 노선에 동의하고 돈까지 내야 된다 당비를 납부해야 당원이다 이 정도면 2018년에 대한민국 정당보다도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마르토프는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레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직업혁명가 직업 직업이라는 건 아르바이트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페셔널리즘을 뜻하는 거죠 정말 이게 직업이라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라 해야 돼요 직업 혁명가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직업은 공산주의 혁명이다 혁명을 위해서 풀타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원이다 여러분 이건 당원 조건으로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당을 지지하고 당비까지 돈까지 꼬박꼬박 내는데 그 정도로 안 되고요 공산주의 혁명하는 게 내 직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풀타임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조건이 어렵다 마르토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레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루 종일 논쟁을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안 된다 정말 정예를 선발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혁명가가 모여야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무슨 돈만 보내고 파트타임을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레닌이 이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루 종일 나머지 대의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레닌의 열정과 설득력에 의해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다수 대의원들이 레닌의 의견에 동의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처음 이 논쟁을 시작할 때는 마르토프가 다수파 레닌이 소수파였어요 근데 전역이 돼서 투표를 딱 붙여봤더니 레닌이 다수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레닌 1파를 레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붙습니다 그게 뭘까요? 볼셰비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혁명을 레닌의 볼셰비키 당이 이끌었다 그 볼셰비키라는 말은 다수파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볼셰비키 다수파라는 별명이 언제부터냐면 1903년 어떤 논쟁이었냐면 당원의 자격에 대한 레닌과 마르토프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라는 이름이 나올 때 직업적인 혁명과 아주 공산주의 혁명의 철두철미 헌신하는 정의의 분자 엘리트를 길러야 된다는 논쟁에서 볼셰비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만큼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길러내는 거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 리더를 길러내는 작업에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주의를 추정한 자들이 길러낸 아주 뛰어난 리더들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덕목이에요 스탈린이 쓴 책 리닌주의의 여러 문제에 붙여서 이렇게 헌신된 당원을 길러내갖고 지도자를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죠 그 조직이 당연히 당 공산당입니다 당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의 훌륭한 학교이다 당은 자기 계급의 지도자이며 수령이며 교사가 아니면 안 된다 직업적 혁명가들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노동자 계급 프로레테리아 계급의 지도자고 수령이고 교사가 돼야 된다 결국 공산당이 프로레테리아 계급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공산당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직이 가장 중앙 집권화 되었을 때 뿐이며 군대와 같은 철의 규율이 당에 보급되고 준수되었을 때 뿐이다 공산당 조직은 군대와 같은 규율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아니 군대와 같이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철의 규율을 가진 공산당이 있어야 혁명이 성공한다 라고 믿었던 수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정부라고 비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군인이 대통령 됐으니까 군사정권, 저건 물러나야 돼 그런데 우리 공산주의, 공산당은 군대와 같은 철의 규율을 가져도 돼 이거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박정희, 전두환은 군사정권이니까 나쁜 거고 북한은 선군정치라서 좋은 거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공산당은 아이가 군대처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강하게 길러낸 지도자들이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공산당을 군대식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뭐랄까요? 그 다음에는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입니다 그런데 참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인생 그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운명하고도 비슷해집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평생 글을 써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까대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유럽 여러 나라의 군주들을 열받게 할 만큼 여러 나라의 왕들을 분노하게 만들 만큼 비판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증오와 비판의 천재였어요 마르크스는 평생 언론인 비스름한 걸 했습니다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혁명을 선동하는 이런 글을 많이 썼는데 그 마르크스가 운영한 신문 가운데 노이의 라이니스의 차이퉁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을 운영하는 마르크스를 보고 마르크스의 평생 동료였고 공산당 선언을 같이 썼으며 자기 아버지의 돈을 빼돌려서 마르크스와 그 자식들까지 생활비를 평생 대줬던 은인 앵게리스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자기 친구 이자 스승 마르크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 신문은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의 무시무시한 독재에 의해서 운영됐다 신문사를 운영한데도 엄청나게 독재적이었다는 거죠 슈테판 보른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압제자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마르크스가 압제자라는 거죠 그 밑에 따까리들, 공산주자들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가끔은 그의 혼란스러운 독재를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신문사 하나를 운영해도 자기 명령,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유예되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따라간 공산주의 국가들도 결국 한결같이 독재, 압제 국가가 됩니다 북한의 책 정치경제학에 나오는 말 혁명에서 얻은 결과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에는 자기의 국가주권이 필요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해야 된다 독재를 정당화시킨 이론입니다 레니니스 책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속에 바로 마르크스 학설의 본질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본질이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레니니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레니니 한 말 독재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했을 때 독재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의미하느냐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의 근거를 둔 권력이다 독재란 법률이 아닌 힘의 근거를 두는 무제한의 권력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살인자하고 살인자가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큰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제 한 번 그냥 때려주고 싶다 좀 더 과학하게 얘기하면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살다 보면 누군가 한 번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속에 그 충동이 있는데 그 충동을 제한했어요? 제한하지 않았어요? 이걸 무제한으로 발휘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 충동이 있을 때 제한을 합니다 왜 제한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때리면 안 되지 종교라는 게 나를 제한하기도 하고 내가 때렸다가 제가 날 고소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 가니까 무섭죠? 법률이라는 게 나를 제한하기도 하고 양심상 제가 저런 잘못했지만 나도 비슷한 잘못은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나? 때리지 말아야지 종교, 양심, 법률 이런 건 뭐죠? 사람을 제한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은 뭐냐? 프로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휘두르는 독재 권력은 무제한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무제한 이건 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종교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무제한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게 나쁘게 발휘가 되면 나쁜 짓을 무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폭력을 양심, 종교, 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구마구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효과에서는 악마적인 끔찍한 일이 무제한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눈 하나 깝짝하지 않고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에 있어요 무제한의 폭력 직접 폭력에 근거를 둔 무제한의 권력 그런데 이런 못된 짓을, 이런 무서운 이론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다 이게 말이 돼요? 독재인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까요? 프로레타리아 독재 아래에 있는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적 민주주의며 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착취자들의 민주주의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링컨의 연설이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민주주의다 국민의, 국민주권, 국민에 의한, 국민자치 국민을 위한, 국민복지 이게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민주주의의 특징은 복수정당제 그렇죠? 일당 독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죠 복수정당제, 보통선거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민주주의죠 헌법에 의한 지배 삼권분립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앞부분에 얘기했죠 진리의 당파성, 진리의 계급성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계급에 따라서 계급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부르조아가 있고 프로레타리아가 있으면 부르조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일까요? 프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협정에서는 프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부르조아, 자본가가 많을까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가 많을까요? 다수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다수자에 의한 지배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국민에 의한 복수정당제, 삼권분립 그런 건 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뭐냐 소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럴듯해요 공산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다 그러면 누가 다수냐? 부르조아냐? 프로레타리아냐? 프로레타리아가 다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프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가 독재를 해도 그건 민주주의예요 왜? 프로레타리아가 다수자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말장난입니다 이게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가장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로레타리아가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그 몇 천만이나 되는 프로레타리아가 어떻게 다 지배하겠어요? 그 프로레타리아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공산당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라는 이름으로 공산당이 민주주의한다 그러면서 무제한의 독재를 휘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1948년 8월에 카를 슈루치 나중에 미국의 상원의원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는 분이 마르크스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나이가 이제 한 30살 정도 됐는데 벌써 사회주의 학파의 수장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랑 대화한 소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태도가 그렇게 도발적이고 견디기 힘든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겸량으로라도 한 번 생각해주는 척하는 법도 없었다 나하고 다른 의견 얘기할 때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요 라고 사실은 동의하지 않지만 겉으로라도 동의해주는 척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을 야비하게 경멸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한없는 무지를 신랄하게 경멸하거나 그런 주장한 사람의 동기에 대해 무례하게 비방을 해댔다 나는 그가 남의 말을 자르고 경멸적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르크스가 이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막 해 그럼 그 사람 말을 딱 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르주아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하고 내뱉던 모습을 똑똑하게 기억한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감히 맞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주아라는 말 그 말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가증스러운 예라는 뜻이었다 부르주아라는 말로 비난했다 그 공산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론의 문제가 뭐냐면요 부르주아는 소수고 프로레타리아는 다수다 그러니까 소수가 지배하는 건 독재가 되지만 다수가 지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니까 이건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이 다수자들이 다수가 다스리는 민주주의야말로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다스리는 건 민주주의니까 이 다수 프로레타리아에게 무제한의 독재 권력을 줘도 된다 그럼 많은 사람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준다는 거니까 이건 참당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르크스처럼 자기랑 의견이 다를 때 이 부르주아야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때리고 말도 안 되게 저 사람을 모욕해도 저 놈은 부르주아니까 소수자니까 당해도 싼 거죠 나는 프로레타리아니까 나는 다수자니까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윤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프로레타리아에게 무제한의 독재 권력을 준다 그럼 프로레타리아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의 대립 구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부르주아로 몰아서 처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그 짓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거 제가 박헌이 형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북한에서도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을 전부 어떻게 몰았냐면 칠일파 이렇게 몰아서 수청해버렸어요 심지어 전설적인 공산주의운동가 김다냐 제 강의 들었던 기억나시죠? 박헌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주세죽의 두 번째 남편 이게 참 복잡하네 첫 번째 부인의 두 번째 남편 헷갈리는 관계인데 이 김다냐라는 전설적인 공산주의자가 왜 죽었죠? 칠일파라고 몰려서 죽었어요 주세죽이 왜 자기 딸하고 생이별을 해서 귀향을 갔습니까? 칠일파로 몰려서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부르주아로 몰아갖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 수법을 똑같이 이어받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대상을 칠일파로 몰아가지고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이게 프로레타리아 독재론의 아주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확인 프로레타리아가 독재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독재하느냐 정리해 봅시다 공산주의 이론의 본질은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 프로레타리아 정권 획득 계급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가 선이다 이게 공산주의자의 윤리였어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무서운 윤리로 무장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체가 공산당이에요 그 공산당은 정의의 분자를 중심으로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정의의 분자, 뛰어난 리더를 길러서 공산당을 만든 다음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독재를 마구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 이론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가 독재하는데 사실상 누가 독재하는 거냐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 성공한 다음엔 프로레타리아가 독재해야 돼요 그런데 프로레타리아가 소련의 몇 명이었을까요? 수백만 최선이 없는 사람이 프로레타리아 하면 소련의 가난한 사람 수백만, 수천만이었겠죠 노동자, 농민, 원래는 농민은 아니지만 처음 혁명할 때 농민도 껴졌습니다 노동자, 농민까지 프로레타리아를 그러면 소련의 프로레타리아는 1억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프로레타리아가 독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독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5천만 명이 다 독재하고 정치를 하면 농사는 누가 져요? 공장에서 누가 일을 합니까? 물리적으로 옛날 아테네처럼 조그만 도시국가에서나 직접 민주주의했죠 지금은 국민이 주권이 있다고 해도 국민 다 대통령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레타리아가 독재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혁명하고 나서 봤더니 프로레타리아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 프로레타리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에 가는 공산당 당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공산당 독재로 넘어가게 되죠 소련 공산당사에 당이 임무를 수행하며 계획적으로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조직이 중앙기관에 복종하며 하부 조직이 상부 조직에 복종하는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위해서 조직돼야 된다 프로레타리아가 독재해야 되는데 프로레타리아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물리적으로 독재를 못하니까 프로레타리아를 이끄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소련의 공산당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나중에 전성기에는 공산당원도 몇백만 명이 됩니다 그럼 몇백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독재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그 당을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 위에 어떤 조직, 기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공산당 독재가 되고 공산당 독재가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소수자들의 독재가 되는 거죠 그게 레닌의 책입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적인 지령 없이는 어떤 국가기관도 중요한 정치상의 또는 조직상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산주의가 겉으로는 노동자, 농민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소수 독재자들의 압제 체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프로레타리아 독재지만 프로레타리아가 수천만 명이에요 할 수가 없어 프로레타리아 대표인 공산당을 만들어요 공산당이 독재해야 되는데 공산당원이 또 수십만 명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 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그 위원회의 한 열 명, 열다섯 명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몇 억을 이끌어가는 독재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중앙위원회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최고 지도자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권력자의 측근일까요? 반대자일까요? 이래서 독재가 되는 겁니다 소련의 중앙위원회는 스탈린 측근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스탈린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련을 독재를 하는 거고 중국은 모택동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앙위원회가 돼서 중국을 독재하는 거고 북한은 김일성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앙위원회가 돼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다수자의 지배,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 이라는 멋진 슬로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독재자 1인의 영구직권 체제 이건 봉건 시대, 조선 시대도 없었던 끔찍한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고액이라는 사람이 밀러반 질라스라는 사람 새로운 계급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산주의 정부는 순식간에 당 지도자들의 협소한 동아리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몇 사람 보이니까 동아리, 독재자 동아리가 되는 거죠 프로레타리아의 독재라는 주장은 공허한 슬로건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은 불가피한 여러 요인과 더불어 발전하며 당은 프로레타리아의 전위라고 하는 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할 뿐이다 당이 프로레타리아의 전위, 프로레타리아를 이끌어 간다 이러면서 결국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당을 위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당은 권력을 잡자마자 노동자 계급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모든 재화를 수중에 긁어모은다 혁명, 투쟁 중에 약간 기간을 제외한다면 프로레타리아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계급에 비해서도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결과는 새로운 계급 이 새로운 계급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멘클라투라라고 합니다 노멘클라투라, 이거 뭐냐? 붉은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귀족이 되고 양반이 되고 특권층이 돼서 자기끼리 권력 나눠 먹고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들면서 초호와 사치를 누리는 귀족이 된다 그러니까 계급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은 붉은 귀족, 공산주의 귀족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낸다 이게 밀로반 제라스라는 사람의 지적입니다 동독의 유명한 공산주의자 울브리히트의 말 거기 나와 있죠? 다음 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에요 민주적으로 보이도록 해라 왜?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일체를 당의 수준에 장악하라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이라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 진보, 인권 어쩌고 떠드는데요 우리 단체 간사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 아는 같이 학교 다니는 동료 학생이 진보정당을 엄청 지지해가지고 아마 그 당에 당수를 만났던 모양이에요 직접 당수를 딱 만나더니 우파로 전향을 했대요 좌파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존경하는 지도자를 딱 만나고 나서는 바로 우파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주인권 그런데 무지하게 권위적이다 어느 정당 누구라고 말하면 또 제가 고소를 당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본질은 뭐냐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입니다 민주를 내걸지만 사실은 독재예요 또 하나 민중이라는 이름의 귀족입니다 민중, 민중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귀족 체제죠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쓴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 저는 그게 1945년 3월에 앵겔스가 마르크스한테 쓴 편지라고 생각해요 짤막한 편지인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라는 공산주의의 성경을 쓴 이 두 공산주의의 시조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예요 앵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레타리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사실 알기도 어려울 걸세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앵겔스가 마르크스한테 실제로 써보냈어요 프로레타리아가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프로레타리아를 어떻게 알겠어? 왜? 너랑 나랑은 귀족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두 사람 다 노동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레타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마르크스가 진짜 노동자를 만났어요 진짜 막 노동하는 사람 자기가 노동자가 혁명의 전이라고 썼는데 진짜 막 노동하는 노동자가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를 해서 이론가가 됐어 와 마르크스가 너무 놀라서 자기 친구한테 야 오늘 내가 진짜 노동자를 만났어 이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마르크스는 입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그러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은 평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돈 뜯어먹고 살았는데요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서 사치하게 사니까 늘 돈이 없어요 마르크스 아내 예니 마르크스가 아 내가 당신 일을 도와주는 비서가 되겠다고 그런데 그걸 한 사건 마다하고 돈을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서 비서를 고용합니다 자기 생활비도 못 벌면서 왜? 나 정도 되는 사상가가 비서를 두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 마르크스가 자기 아내에 대한 명함을 파악하고 돌렸는데 그거를 상인들 또 영국에 있었던 어떤 정치집회에서 다른 정당 당원들 만나면 자기 아내의 명함을 자랑스럽게 뿌리면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명함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예니 마르크스 부인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니까 원래는 베스트팔렌 남작이었는데 예니 마르크스 부인이라고 써놓고 결혼하기 전에 천여대 성을 거의 다 썼어요 구성, 옛날 성은 베스트팔렌 여 남작 우리 아내는 남작이야 귀족이야 이러면서 마르크스가 명함을 뿌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가 돈을 빌린 게요 이 사람이 참 노동자를 착취한 사람이다 빵가게 주인, 그 동네에서 빵가게 주인 식료품상 주인 가난한 노동자들 아닙니까? 구멍가게 하는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물건을 외상으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옆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마르크스가 빵 사가고 채소 사가고 외상값을 안 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학 때가 되면 해변으로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기 위해서 마르크스 부인이 옷을 딱 맞춰 휴가 갈 때, 휴가 때 입는 옷을 새로 사요 옆에 있는 빵가게 아저씨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가면 빵값이나 갚지 거기서 막 비판을 하면 마르크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귀족의 딸이 남작 부인이 휴가지에서 헌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게 체면이 서겠나?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 귀족으로 남의 돈 뜯어갖고 먹고 산 사람이죠 엔겔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노동자, 농민, 프로레타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평생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귀족으로 살면서 권력을 획득하려다 보니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선동해갖고 혁명을 일으킨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속마음이었는데 워낙 뛰어난 천재다 보니까 그 속마음을 감추고 아주 공산주의라는 탁화한 거대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르크스가 본인은 귀족으로 살면서 말끝마다 노동자, 농민 그랬어요? 그럼 마르크스 시대의 사회주의자 가운데는 마르크스 같은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아스 고트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뢰한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뢰를 했다고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을 실제로 많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퀠른 노동자협회라는 걸 결성해 아마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마르크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크스는 귀족 생활하면서 오히려 빵가게 주인, 식료품 상 주인 돈 빌리고 물건 사서 안 갚고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의사고 부잔데 정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병자들 열심히 치료해요 마르크스가 나는 가짜지만 너는 진짜다 라고 존경했을까요? 마르크스가 무지막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사회주의자한테는 왜? 이유는 뭐냐? 마르크스는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마르크스가 만든 신문 노이의 라이니스의 차이퉁 5천부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판매 부수가 높은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투살크가 만든 퀠른 노동자협회 결성하자마자 회원이 8천명에 우리 신문 구독자는 5천명인데 저 의사가 만든 협회는 노동자가 8천명 가입했습니다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권력의 문제가 공산당에서 본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권력이 저쪽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마르크스가 무지막지한 비난을 퍼부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운 분들한테 이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김일성이 공산주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배불리 먹여줬나요? 우리나라 국민들, 농민들한테 땅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해가지고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좌파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이승만이가 독재자고 부정선거 나하고 반동분자지만 그래도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준 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좌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한 한국 공산주의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밥새끼 못 먹던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3천만이 넘는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이 밥새끼도 못 먹었는데 밥새끼를 다 먹고 밤에 야식까지 먹게 만든 그렇게 3천만이 넘는 거대한 군중을 민중을 절대 빈곤에서 한 세대만에 불과 10여 년 만에 탈출시킨 인류 역사 7천년의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박정희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은 못해요 누가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켰어요? 박정희 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가 독재자고 군사혁명 일으켰고 박정희가 반동분자지만 그래도 밥 굶는 우리 국민 밥을 먹게 해줬으니까 그거 하나는 잘했다 라고 말하는 좌파 본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르크스도 입으로는 노동자 농민 그랬지만 노동자 농민을 정말 위했던 의사에 대해서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운동권 참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한 것처럼 속으로 수령님을 수령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인데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친구들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군수도 된 언론 출판 각 분야에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빨간 물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말로는 뭐 가난한 자가 어떠고 민중이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떠들지만 진짜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준 이승만 진짜 밥 굶는 백성들을 밥 먹게 만든 박정희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보면 열받게 돼 있어요 가난한 백성을 배불리 먹인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도자들이었지 노동자, 농민 앞에 내걸고 사치를 즐긴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라는 북한의 김정은 등치가 북한 주민 한 3배 되지 않겠어요? 3배? 지도자, 농진은 그냥 뒤뚱뒤뚱 거리시는데 국민들은 막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자, 농민의 천국입니다 이건 마르크스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에게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2사에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대한민국이 지금 이 말씀을 통과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악을 선하다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악이죠 주체 사상이 악이죠 400만을 굶겨 죽이고 유교전쟁 일으켜서 500만 죽고 다치게 만들고 100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둔 김씨 일가, 백두열통 악이죠 그 악을 지금 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이 무슨 평화의 세력인 것처럼 테레비전에서 막 방송을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 배불리 먹인 지도자들 다 악하다고 독재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거대한 심판의 시대 하나님이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하나님 참 겁나는 소리하고 계시네 무슨 화입니까? 화는 무슨 재앙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할 때는 무서워서 떨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하고 번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비틀거리고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있습니까? 테레비전에서 맨날 자유가 오고 평화하고 번영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또 청년 실업률은 세계 최고치를 경신하는 세계 최고가 아니죠 그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한국 경제가 잘 나갑니까? 요새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하는데요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무너지고 실업자 늘어지고 실업자 많아지고 범죄자 늘어나고 이게 화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화했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갖고 언론 다 동원해갖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쉴드를 치고 위장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돼요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암울한 시대 심판의 시대 이 심판이 좀 오래 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당분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한동안 보내게 될 건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심판의 시대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나라를 살리게 애쓰는 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해서 화했을 진정 재앙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맞서서 나는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용감한 의인으로 살면 됩니다 이 심판의 시대에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진실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멋진 일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축복입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이 나의 당당한 자부심이다 멋지게 살아내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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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